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생세에 뛰어들면서 끊어낸 윤회의 고통을 받는데 윤회의 고통을 끊으려면 기특한 신앙이라든가 큰 복이라든가 훌륭한 인격 이것 가지고는 윤회를 끊을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윤회는 어떻게 끊느냐. 모든 것의 존재 근원인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가 없어져야 비로소 마음을 깨수게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훌륭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그 찬송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문구예요. 이 문구. 이 나라는 이 존재 이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은 문화권이 영어 문화권이고 우리가 옛날 스님들이 수행하던 그 공부방법은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산마 또는 시심마이라든가 이 문구하니까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영어 문화권, 한문 문화권 이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문화권에서 그냥 풀을 하면 이목구라는 말을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제천에서도 왔고 인천에서도 왔고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왔지만 각자 그 올 때 자기 존재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까마듯하게 모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존재라는 것조차도 비결을 한다든가 잠이 들어서 꿈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여러분이 위식했던 세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가고 지장했던 그 존재 자체도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멸되는 것은 나가 아닐 텐데요. 소멸되기 않는 그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 비로소 이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나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삶에 있어서 영원한 깨달음을 얻고 무지가 없게 돼서 고통과 의혹과 비밀를 갖다가 영원히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탈이다 그러고 해탈하지 않은 상태의 존재의 강간만 갖고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종색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책, 특별히 이 책은 명상사적 중에서 제가 이제 고르다가 이렇게 이것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명상이라든가 또 존재 자체에 대한 그 탐구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5, 6개월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하 한 열 번이나 열두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강간경을 쭉 배워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 또 마음의 경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마음을 닦는 방법을 하나로 딱 묶어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택한 거죠. 이 책은 불교를 치면 참선생이 가장 극극적인 시행 방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극극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풀이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게 되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든가 죽어서 한 점 택글도 없이 화장을 해버렸을 때 지금 법문 듣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화두가 되고 또 선호 영역 일체 시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잠자고 하면 이놈이 뭔가 이런 화두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이 식을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프리하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즉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다 이런 거예요. 도를 담근다. 도를 담근다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데 참선생 화두산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비판해야 될 일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장나라나 송나라 때 화두를 수행했을 때에는 저 각관은 다 같죠. 거기는 다 같고 금기들이 상기였고 불교에 대한 조회가 이미 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그 아르마리를 버리기 위해서 바로 화두를 들어서 죄를 깨쳤는데 지금 사람들은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바로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또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다는 단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간절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10년 참선을 했어도 하루 참선을 한 사람이라 아는 소견이나 비견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을 택하게 된 것은 여기 제가 지금 소개시키려고 하는 이 라바라 마을이사라는 것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인도에 실시 살아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언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와 비슷한 인식과 비슷한 문명과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참치해요. 여러분들이 경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1500년 2000년 전에 옛 성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나 언어로서는 이야기가 좀 나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행을 하고 왜 참선을 하고 왜 마음을 깨닫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을 남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또 물어봐도 확실히 대답해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인도에 알 거대한 정신 중의 하나인 이 라바라 마을이사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정신이 곧 옛 부처님이 깨달은 그 정신이고 또 하루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정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나른 누구인가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나른 누구인가를 책을 접한 것만으로도 이 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은청을 받은 선택된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 중에서 그 근극적인 유산, 즉 존재 자체가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지 지구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쓰여있는 책과 같은 이 강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다가 인천에서, 서울에서, 대천에서 와서 보고 이 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적인 진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여기 와서 책을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지금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 또 더 무언가 훌륭한 삶이 있다고 기대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풍취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그 나은 이게 뭘까요? 아마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 어떤 스님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잘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해온 그 존재 그 존재는 도대체 뭘까? 그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 나는 뭘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주해서 지금보다도 더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삶, 나은 인격, 나은 환경, 재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동호소로 평생대로 달리고 뛰고 날아다니던 그 마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의무를 갖고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돌을 담근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 같은 거 그랬죠? 그 당시 소피스트가 관전학습자들한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소크라테스 나름대로의 어떤 깨우침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일 너희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처음 오는 분들한테 들을 그랬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모가 주기 이전에 어떠한 이름에도 영향받지 않은 마음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대요. 어제는 또 백병원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 부사님한테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즐겁게 다를 기내다가 병이 들려서 암 수술을 받으니까 문화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수술 연구가 아주 좋아서 환자가 좋다고 아주 취하라고 그래서 이번 활동 안에 문제를 하나 줄 테니까 알아맞혀서 시키요. 그러면서 고달님이 마음에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다 끊임없이 뭘 그리죠. 그렇죠?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것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만이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라마나 마르시는 뭐라고 했는가? 뼈와 탈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뼈와 탈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본체를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내 차지 나는 아니죠. 그렇죠? 이 몸도 내 몸이지 나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뼈와 탈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그런데 일찍이 내 몸이 나와 떨어지지 않아서 항상 떴기 때문에 이 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미혹은 몸을 자기의 본체로 착각하는 것 만약에 몸이 자기의 본체라고 하면은 여자들의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외과로 가서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귀에다가 구멍도 뚫고 하게 되면은 그 나는 다른 사람이 바꿔버릴 수 있는 나가 되겠죠. 그렇죠? 성형외과 회사가 그 나를 바꿀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그건 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으면 나지. 그렇죠? 그래서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속각 등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내가 아니다. 우리 불법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성편에서 색성형, 미척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시각, 보는, 보아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냄새 맡아서 아는 것 맛봐서 아는 것, 더져봐서 아는 것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성성됐기 때문에 몸이 외부를 갖다가 감지하는 여섯 가지 기관의 이름이 지나지 않는 것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다섯 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말을 한다는 것, 또 움직인다는 것,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다섯 가지 운동기관조차도 사실은 내가 나의 어떤 존재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다섯 가지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실체는 아니다. 만약에 말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노공기도 자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호흡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 다섯 가지 기관이 뭐냐 사람한테 오고장이 있죠. 그렇죠? 간장, 위장, 폐, 심장, 또 하나는 뭐냐? 심장 이 다섯 가지 장부는 각기 그것이 나타나는 에너지가 다 틀리죠. 그렇죠? 순환계에도 있고, 또 신경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도 몸에 딸릴 하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동차를 하도록 해서 살펴본 것은 자동차도 이 오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터 같은 것은 신장 역할을 하고 또 뭐, 빨때리는 신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오장하고 기준의 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장부 이것이 기분이 각기 더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섯 가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몸에 딸린, 몸을 움직이는 어떤 기관일 뿐이지 나는 아니다. 이 자동차의 다섯 가지 우리 오장과 같은 그런 뭐, 필터도 있고, 무슨 에어컨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능원경에 보면은 안안전자가 용모가 참 수려해가지고요. 이렇게 사회성내에 탁발을 하러 가면은 원근에 있는 여자들이 이 안안전자 한 분 보고 다 상상성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안안전자가 어느 날은 소녀 탁발을 나갔는데 마든가라는 이 주술을 하는 여자 중에 탁발을 갔어요. 근데 마든가라는 처녀가 안안전자를 한 분 보고 상상성이 나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요.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 스님을 나한테는 못 맞으면은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람이 사문이고 너는 속갓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그래도 딸이 맞다고 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주술을 써야겠다 해서 그 인도에 없던 주술을 썼으니까 안안전자가 그 주술의 힘에 걸려가지고서 마든가한테 이렇게 달려가게 돼요. 그때 영산회상에서 혜정께서 이렇게 앉아계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안전자가 마든가 처녀한테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고서는 문수보사를 시켜가지고서 내놈주라는 주문을 써가지고서 그 마든가하고 안안하고 이렇게 부처님 앞으로 순식간에 딱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안안이 눈을 이렇게 떠 보니까 주위에 스님들이 있고 부처님 앞에 있고 마든가하고 자기하고는 엉켜있고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경연적기도 하고 막 울면서 저는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능원경에서 가짜 마음과 진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부처님이 그 가짜 마음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온 대중이 다 놀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본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생각하는 것은 너가 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 잘하면서도 풀을 해줘야겠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려서 노래를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래 미파 슬라슈 그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노래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이나 가사를 배우는데 의지하는 건 뭐죠? 어려서 여러분들이 배운 도래 미파 슬라시도에 의지해서 지금의 어떤 곡을 소화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것은 어렸을 때 없는 여러분의 의식이 들어간 그것에 의지한 것은 지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한다 했을 때 그 생각 자체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사문을 생각할 뿐이지 생각 자체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독립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령 된장찌개를 먹으면 구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먹어온 특성에 의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 아주 구수하고 맛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된장찌개 냄새 같으면 출출한데 저거 먹으면 참 털털하게 좋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의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심어놓은 그 의식과 된장찌개가 없으면 된장찌개 냄새가 없으면 그 의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즉,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산출해낸 저장돼 있던 어떤 그림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경계 된장찌개에 대한 경계가 없으면 된장찌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능원경에 보면 중생이 의미하는 근본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각을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잘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청년 멤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곁을 빨릴 때 생각과 국민학교 때 생각과 중학교 때 생각과 고등학교 때 생각과 고등학교 때 생각과 대학교 때 생각과 시집가서 생각과 지금 나의 한어머니의 하나의 어머니였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끊임없이 변해왔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 인연에 따라서 정식정식 변해한 무상한 모습을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변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르쳐주기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고무줄 하고 그랬을 때는 고무줄이라든가 딱지이라든가 구슬 같은 것이 그 삶에 있어서 중심 과제예요. 그렇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자기라고 느껴져요. 지금 고무줄이라든가 구슬이라든가 딱지치기 같은 게 지금 나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려서처럼 거기에 애착이 가고 그것이 생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올바른 생각일까를 생각해봐야죠. 또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일까 어려서 딱지나 구슬을 가지고서 좋아하는 것이 나일까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면서 자기 생활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마음이 나을까 아니면 꿈 많은 처녀 때 백만을 탄 남자를 기다리면서 꿈 속에서 항상 멋있는 자기의 미래상을 아름답고 아주 영화가 있는 모습을 꾸려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꿈 많은 처녀들 모습이 자기일까 어떤게 자기일까 다 아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을 착각하는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비로소 불법을 닦을 수가 여러분들이 나다 나다 했던 것은 환경에 의해서 빚어진 나에요 환경에 의해서 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게는 과거생 여러분들이 마음을 등진 무지의 상태에서 바깥경기에 탐착했던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또 지금 딸께는 이상이 태어나서 어떤 부모와 어떤 환경과 어떤 문화와 문명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각인시켜 놓은 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구 사상에서 태어나면 걔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죠? 불교는 심두교 이슬람교는 이슬경교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그 문화권이나 문명권에서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된 무의식이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이북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는 미국 하면 제국주의이고 제국주의이고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악당이고 뭐 이렇게 된 게 무의식적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은 6.25 때 우리를 도와줬고 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은 인성인데 북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이 미국 사람과 우리 남한사람들이 보는 미국 사람과 틀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북한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의식이 왜냐? 환경에 기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이 쌓여있는 상태 함재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무의식이다 그래요 무의식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이 없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 만큼 미세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그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왜냐? 그것까지도 여러분의 의식을 못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쌓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참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던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무의식에 있는 내용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하나하나 농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법문을 들어야 들어서 참선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세히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것이 나다 하고서 그 나다 어떤 그 느낌의 의지에서 사람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수영장도 가고 몸미도 바꾸고 화장도 하고 때로는 썸내고 욕하고 즐겁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여태까지 내려 설명한 것을 보면 나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요 백배원에 백배원에 가서 그 보살님한테 마음에 아무것도 그려졌지 않았을 때 보살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실 때 어디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 어제 달라붙었을 때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이 깊이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 그 의식 이것이 소멸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화두로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지금 내 말을 듣는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만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나다 아직은 단도직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달망님이 전성 성부를 얘기하죠 성품을 가르쳐서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한다는 그 각성 이 각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도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을 자기의 마음으로 착각한 중생들이 내 마음이 부처인데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나가 아닌 거라고 어쩐지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각성이 바로 너다 그랬어요 다시 청년행보사림한테 이제 질문을 해 볼게요 어려서 딱지치고 고무지를 하고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치말되던 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떤 남자를 사모해서 같이 연애도 하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던 나도 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되고 아내로써 어떤 일을 해나가는 또 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 자기가 나라고 생각했던 건 끊임없이 변해왔죠 그렇죠? 근데 어려서나 지금까지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어요 즉 청년행보사림이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하고 있는 줄 아는 마음 자리가 있어요 가령 어려서 딱지치기를 하고 고무지를 하면 딱지하고 고무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줄 아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의식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법문에 대해서 이리저리 따지려고 하면서도 그 따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나 변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있어요 철사 망령이 들었어도 의식은 망령이 들었어도 의식을 그 망령이 든 것을 지켜보는 자리는 망령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당시 구강한테 설명하기를 대왕이요 당신은 어려서 겐지스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청년 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이가 늙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렸을 때 당신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나이 들어서 모습과 어려서 당신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나이 들어서 생각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틀리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틀리죠 그죠 근데 어려서 겐지스강을 봤을 때 당신이 보는 그 각성 지켜보는 그 마음 자리가 어려 보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리가 어리면 강물도 어려 보여야 되거든요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겐지스강물이 젊어 보입니까 또 늙었을 때는 겐지스강물이 늙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강이 뭐냐 지켜보는 그 마음 자리 비추는 자리는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나 변한 적이 없고 다만 생각과 몸은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늙어서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까지 비추는 그 비추는 자경은 변한 적이 없죠 그죠 그 변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본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마나마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만이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얘기는 뒤에도 조금씩 나오니까 지금 당장 이해를 못했더라도 일단은 자기 내면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기가 있음에 대한 믿음을 우선 가져야 되어야지 그 각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 그러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린 줄 아는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녀면 나는 이팔 청춘 처녀라는 처녀인 줄 아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또 나이가 늙어서 늙었으면 나는 늙은인 줄 아는 마음 자리가 있어요 그 아는 자리 그 아는 자리는 변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본체고 그것은 영국 통한 변하지 않는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 그 아는 자리의 본질은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의 본질은 실제 여긴 딱 드라 그러는데 실제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주가 생하고 멸하고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것의 의지에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식 그것은 실제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비춰서 이해하는 자리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혜라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기복 그 자리를 갖다가 취득한 사람만이 참다운 지극한 복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례로 이거는 그냥 비유니까 꿈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litter 가르멍보다 잘때 문선보다 무낭보다 아무리 생길 수선을 잘 하라고 즉 의식이 소멸됐을 때가 가장 편안할 때에요 그 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장생에서 찍는 것들은 잠이 깊이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그 상태보다도 더 평안함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를 깨어있으면서 늘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각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서부터 지극한 행복감이라든가 실제감이라든가 또는 의식감, 초월의식감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마음을 닦아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지혜를 얻는가에 대해서 조금 눈꽃만큼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거칠어 있기 때문에 거친 그것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뿐인데 거기에도 미세한 번뇌의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할 만한 영원한 영원히 순화가 되어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보살경기라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상태에서의 미세한 번뇌까지도 서착이 돼요. 거울이 맑으면 먼지 티끌 하나라도 다 드러나야지만 거울이 흐리면 웬만한 먼지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 웬만한 먼지도 안 나타나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각종의 본질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자기는 실제한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0년이 지구상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또 주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봐도 여러분들은 쇄감이 안 가요. 왜냐. 여러분들은 반응이 실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식. 이것이 그냥 존재만 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산나만상을 다 조절을 해요. 이 자리가. 이걸 우주의식이라고 다녀. 그래서 봄이 오게 되면은 때에 맞춰서 여름이 오게 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것이 다 이 의식. 여러분의 그 마음 자리에 의지해서 건립이 되거든요. 그것을 깨달은 이의 그 마음은 지복. 너무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지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극락되게 할 때 낙이란 극락이 뭐예요? 낙이 극에 달았다.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낙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깨쳤을 때 나오는 낙이 바로 극락. 의식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즐거움과 평안함. 어느 때의 지날. 이것은 왜 지나라고 그러냐면은 불교에서는 지날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하를 자기 진실 안 알기 때문에 그 가하라는 그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지나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신주개공이니까. 어느 때의 지나. 즉 여러분의 각성의 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겠다. 궁금한 얘기죠. 현상계가 실재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지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현상계가 실재하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지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의식, 마음이 사라질 때 지나를 깨달을 수 있다. 즉 여러분의 첫 모습을 가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정지우기 했어요. 나 총생은, 나 이경숙은 이렇다. 나 문생은 이렇다. 나 단어맹은 이런 여자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 끝없는 허공자리에다가 구름만큼 그림을 그려놔요. 그 그려놈 그림을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해요. 그 의식이 있어야 지루어서 현상계가 존재하거든요. 일례로 여러분들이 잠이 푹 들려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존재하고 있던 그 세계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럼 결국은 현상계는 의식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정지우기 그 자긴 나는 이렇다고 규정지우기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가 실제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즉 여러분이 나는 아무개나 나는 무엇이라고 규정짓는 그 마음 그 나는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지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감경에서 보살은 아인증생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아인증생 수자상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나는 누구다 하는 그 나는 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자아의식에. 그 자아의식이 사라질 때, 현상계가 사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자아의식이나 현상계의 머물지 않는 그 마음대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인식하는 한은 진화를 깨달을 수 없습니까? 현상계의 자아.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이제 도마터를 조금 아까 주인물에 낳았다고 그랬는데 저 도마터에 대한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 도마터는 사람들도 먹지 않았어요. 저 도마터는 15일 세기만 해도 저것은 남미에서 뭐 이렇게 아플던가, 남미에서 돌아오고 그랬는데 화초용으로서 도마터를 우리가 먹는 과일로 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누가 우연히 맛보고 나서 먹어도 안 죽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이 됐는데 저 화초를 우리가 화초로서 생각했을 때는 저 도마터는 음식으로 싸우고 가치가 없죠.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먹고 나서는 과일로서 대단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죠? 뭐 영양가도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은 15세기 때 사람들이 저 도마터를 봤을 때 저 도마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또 지금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각자 현상기를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깡냄만큼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저것을 도마터라고 하지만 저 식물이 나는 도마터다 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것을 볼 때 도마터라는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마터라 그러죠. 그죠? 즉 여러분들이 현상기를 인식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식이 규정적인 한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상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반드시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것은 도마터고 저것은 감자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영양가고 어떻고 하는 그것이 개입한 연유에 이것이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져야겠다 버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춤 현상기지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현상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상기가 사라진 연유에 비내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입맛 그것이 사라져야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현상기가 실시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진화기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럽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설명이 거기 나왔죠. 현상기가 실시한다는 인식과 진화에 대한 깨달음과의 관계는 뱀과 밧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즉, 길을 가는 사람이 길에 떨어진 밧줄을 배미라고 잘못 오인하는 경우 그 배미라는 그립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밧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뻘건 배낮에는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흙수가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갈 때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져요. 그러면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밝은 상태니까 무엇이 안 나타나 하고 정의를 내놓기 때문에 편해지고 그렇죠? 악수같이 기가 쏟아지고 치카치카카하면 천둥번개가 칠 때는 야, 이건 뭐 하늘이 나를 보여주는 건가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망각의식이 개입을 하니까 두려워지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밧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밧줄을 대물을 봐요. 그래서 산을 봐도 설악산을 봐도 좋은 산처럼 내가 좋아하는 산 거기에 벌써 여러분들의 입맛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도 죽을 때까지 산을 봐도 한 번도 산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려면 여러분이 곧 산이 돼 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야 그건 산을 산으로 보는 마음을 터득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기가 본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치 밧줄을 대형으로 본 것과 같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계획을 해놓고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의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는 이 정의를 내리는 그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진질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트는 너 자신을 알아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너 자신을 알아라는 것도 어때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상계가 실시한다는 그릇된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화를 껴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도마토를 보고 거기에 느낀 어떤 그것을 실시한다고 믿는 그 마음을 가장 허망된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나라는 다하심을 기준으로 저건 맛있겠다. 또한 빨가니까 예쁘다. 어떤 무엇인가가 개입된 후에 나타난 의미일 뿐이지 일체의 것이 선과 악의 물들에게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교 상정에도 그런 게 있죠. 바당가이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냐.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분이 있는 자아의식의 마음이 개입된 거거든요. 그죠. 사물을 볼 때 벌써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벌써 개입이 됐기 때문에 선악의 물들기 이전에 자기 본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된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비윤지 모르고 에덴 동산이 따로 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죠. 현상시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위의 원인은 망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데요. 원효 스님이 옛날에 의상 스님하고 돌을 배우러 중국을 이렇게 건너가시다가 비바람이 워낙 치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 하면 잔지를 입힌 때 입힌 딱은 무덤을 생각하지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호족들이었어요. 배도 고픈데 보니까 그날 마침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둘이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고플 때 음식 먹으면 어때요? 목이 굉장히 마르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물을 찼다가 물을 시원하게 먹고서 들어와서 잡는데 꿈속에서 귀신이 왜 내 맘 내 맘을 나갔던 니가 먹는지 해서 내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꿈을 깼어요. 깨고 나서 어제 먹었던 물이 생각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물 떴던 데를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해골 바가지가 물속에 뒹굴 걸 보고 원효 스님이 토악질을 낳게 하다가 늘 자기 내면을 살피던 물이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요. 물은 어제 물과 지금 물과 변함이었는데 어제 물에서는 내가 이것을 의심하는 의식을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그냥 생물로 생각했으니까 시원한 물이었는데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이것이 더럽고 사람이 썩은 시체물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토악질이라는 거 보니까 미추 미추 미추는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시키면서 거기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일체 창계는 의심 우리가 알면 모든 세계는 오직 마음이 변화된 것이구나 깨달아가지고 중국에 가지 않고 유일하게 도를 깨달은 원이었으니 그래서 여기서 현상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은 뭐냐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을 똑같은 걸로 알겠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마음은 각성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식과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어선 이것이 핵을 물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달콤한 생물이라고 인식하거나 행위하는 것 자체는 마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원인 원인은 뭐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창조될 때든가 안 창조될 때든가 닭이 먼저 되든가 달걀이 먼저라면 그런 논 논 논 논 따라서 마음이 사라지면 산산제도 사라진다 여러분들 천수경 좀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이런 얘기가 나네요 제무자성 정신기 심양멸시 제형만 대망신로의 양우공 16명이 빈 찬해다 만약에 기독교식이라든가 또 신비교라든가 이스라엄교식으로는 죄를 지었을 때는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노래를 해요 의식이 그렇게 그려내죠 근데 그것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요 그것은 오히려 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의식을 근데 불교에서는 참여를 그렇게 한 점이라고 재무자성정신기 재라는 건 원래 자성이 없고 마음이 무비해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자성정신기 재망신로의 양우공 죄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학교자들은 재망신로의 양우공 신양멸시 제형만 마음도 없애고 죄도 없애버리면 이것이 진창이다 그랬어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마음이 있으며 이것이 죄인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악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마음을 등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지한 행위에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염을 지속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죄지 있는 것이 꼭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죄라는 것을 원래 실수하지 않으면 갖다가 깨우치는 것에 죄를 진정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진실을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사라지면은 선언이다 악이다 죄다 하는 그런 단계가 사라진다 어떤 얘기를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의 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마음의 번지는 무엇일까 마음이란 은 은 생각 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제가 교정을 해주는 건데 이 책에 있는 것을 잘못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란 진화 안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힘이다 즉 마음이란 건 우리의 본체 안에 나타나는 미묘한 힘이에요 그것은 선언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서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아는 사람 악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서 우리의 그 마음이 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과는 별개의 독립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각이 곧 마음이란 얘기죠 그죠 따라서 생각이 바로 마음의 본질이다 그런데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사라지게 하는 거 보통 불교가 아닌 다른 정교라든가 명상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가라앉힌 것은 인연에 따라서 다시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마음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사라져요 그걸 우리가 무심이라고 해요 불교와 다른 정교의 철제는 다루어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생각이 바로 마음의 본질이다 또 생각하면 별개의 독립된 현상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각이 없이는 현상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계도 여러분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잠이 붙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게는 어딨어요 없죠 즉 생각이 살아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게도 살아된다 꿈이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현상계도 없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는 생각이 있으며 따라서 그런 현상계도 있다 깨어있을 때 현상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꿈꿀 때도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무엇인가를 물질화시켜서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기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지켜보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지켜보는 자리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이 만들어낸 꿈속에 가기는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되는 어떤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상계에서 아는 누구다 무엇이다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자기를 창조하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다 하면서 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지켜보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거미가 몸 밖으로 거미들을 뽑아냈다가 다시 거두어드리듯이 마음도 바깥으로 현상계를 투시했다가 다시 안으로 거두어드린다 마음이 진화 밖으로 나올 때 현상계가 나타났다 즉 이 현상계는 마음이 바깥으로 투사될 때 그럴 때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일어날 때 현상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상계가 나타날 때 진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왜냐 진화는 진화라는 것은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민이 문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는데 따라서 현상계가 나타날 때 진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진화가 나타날 때 현상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화가 나타날 때 1차가 다 진화일 뿐이에요 그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산은 좋은 산이고 나쁜 산이고 물은 좋은 물이고 나쁜 물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차례를 달아야 되요 조계정의 최고의 보승이라는 성철수님이 삼척동자도 다하는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여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의식의 그 담박함과 박함을 갖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귀신 콩콩하고 서신대에도 한때 그 유행이 있었죠 텔레비에서도 코미디언들이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여 그게 얼마나 심오한 경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봐야 거울이 맑게 되는 청년행이 오면 청년행이 오면 청년행이 붙여 있는 그대로 그런데 거울이 탁해지면 청년행의 모습이 탁해진 모습만큼 탁해지게 그죠 그건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 될 수 없죠 그죠 거울이 참으로 한 댓글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 붙이죠 그 자리를 여전히 그죠 거울이 탁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울에 비치는 장애인이 사라지죠 여기서 그 얘기에요 현상계가 현상계가 나타날 때 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또 진화가 나타날 땐 현상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화가 나타날 땐 오로지 일체가 다 진화에요 그래서 마치 깨닫지 못한 눈으로 봤을 때는 일체가 다 장애고 깨닫지 못한 거지만 깨닫는 눈으로 봤을 때 천지 자체가 마음일 뿐이에요 이런 방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멍청하다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할 뻔했죠 마음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마음은 이날을 떠나서 사라져버린다 이게 이제 수행하는 아주 아주 요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많은 명상법이라든가 마음 깎는 법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의 의식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봉주의 조영기국 목사 같으니 구하라 구하는 만큼 얻을 것이다 이건 의식 안에서 일이에요 의식은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것은 신앙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는 이 얘기하는게 조영기 목사 헬법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는 사이에 무는 무인경기 꿈속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래야 꿈속에서 꿈을 갖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꿈을 깨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마음의 본질 여기서 얘기하면 끝까지 파고들아가면 마음은 진화를 전하고 사라져버린다 즉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는 느낌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파고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상에서 나라는 느낌의 의지에서 존재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나라는 느낌을 본질적으로 탐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느낌의 의지에서 있던 존재하다고 전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는 느낌까지도 알아보게 되면 뒤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도 의심이 잘 안가요 의심을 해야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의심이 안 나. 그만큼 상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현대한텐데 이 먹고 그러잖아요. 이 먹고. 밥먹는 놈 이놈이 도대체 먹고. 이게 왜 도대체 밥을 먹을라 할까. 맛있는 맛을 먹어서 맛있다고 흐뭇하는 놈이 도대체 못 가. 왜 흐뭇해야 될까. 그죠? 그러니까 쑥끄레코스가 너 자신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쑥끄레코스가 당신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진을 하나는 안 가요. 지나가마는 아트만이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도 바라문기에서 천주를 창조한 것은 브라만이고 브라만이 대체로 나타난 게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나라고 그러죠. 디나라고 그러죠. 범왕이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으리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자식도 낳아서 자식 키우는 얘기도 보고 사실한테도 의지하고 친구도 만들고 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마사님한테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항 안 돼 있습니다. 문항 안 한 얘기를 누구한테 배웠거든. 그죠? 시를 쓰거나 소설을 하거나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야 그래도 뭐 어쩌려고 어쩌려고 하겠지만 그건 무예양정밥사라 얘기했듯이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얘기예요. 소망을 하는 그런 그런 의식들은 마음을 항상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으리요. 그래서 그 모살림한테 마음이 아무것도 그려졌지 않았을 때 모살림의 마음을 어디 있느냐 이 병설에서 한번 따져보라 그랬는데 따져보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따져보는 마음 그것이 인정하는 수행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비교에서는 부모가 너를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게 네 본래 모습이냐고 물어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서 이들이 생기고 형상이 생겨서 나다는 느낌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나다는 느낌이 존재하기 이전 네 모습이 뭐냐고 물어봐요.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영혼 영혼하지만은 그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르바이트 의식일 뿐 생각일 뿐 생각의 상원일 뿐입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탐구에 들어가야 합니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탐구에 들어가야 합니까? 상당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살펴보면 아는 거에요. 사실은 나는 고등학교 2학년도 남을 한 번 줄여서 금강경을 이렇게 빌려보는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따라하는데 그 일이 탐구 아 이게 내 마음의 본질이었구나 그랬어요. 아주 쉬운 거에요 이것이 근데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은 구할 바 무슨 깨달음이라든가 구할 바 특별한 장비가 따로 있음을 먼저 정리해 놓고서 불법을 배우고 도를 닦고 마음을 찾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방법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죠.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거에요.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죠? 아무리 사랑하면 목숨 받자 사랑한다고 해도 목숨 받자 사랑한다는 그 근제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밖에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만족, 충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사랑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한 데 나오는 또 다른 의미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다. 이것만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온갖 종교나 미신을 이런 데 속출하는 성법이니까 이 생각이 일어난 때 다른 생각도 일어난다. 이는 마치 1인칭이 있거나 2인칭과 3인칭이 있는 것과 같다. 그죠? 내가 있은 뒤에 나와 상대는 너가 있고 또 나와 상대와는 그가 있어요. 또 마음이 있고 천지가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는 천지가 창조된 뒤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있은 연유에 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연유에야 비로소 천지가 의미를 가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없는 천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큰 존재 같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 연유에야 비로소 이 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나 나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지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인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마음의 본질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나라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라는 느낌의 의미에서 마음을 썼던 것들이 얼마나 호망한 것인가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까? 그 나라는 느낌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겠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온갖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말키고 가라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불법에서는 바로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그니까 그 마음이라면 실제하는 마음은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뿐이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여의문을 가지고 계속 통계에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들은 모두 살아준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기대하다가 많은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느낌의 의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직접적으로 이 모든 생각이 일어난다고 걱정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살피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생각이 사라져요 이거보다도 간단 명료하게 번뇌를 없애고 근본으로 들어가는 생각 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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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마치 다른 장작들을 다 태운 뒤에 쓰러듯 하고 있는 불쇼시기처럼 사라질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의 깨달음이 들어간다 즉 깨달음이라는 것을 과창하게 견상상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돌을 딴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딴가 아니면 실제 마음을 바깥에서 딴 거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지만 자기 존재의 자체를 살피는 거라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자라고 해야 되겠어요 딸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며느라고 해야 되겠어요 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정의되지 않는 모습이 그 여러분들의 그 나는 뭘까요 그것을 잘 탐구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느낌 호련히 살아 그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맞고 질문이 있으면 빵을 먹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생사에 뛰어들면서 끌어낸 윤회의 고통을 받는데 윤회의 고통을 끊으려면 기특한 신앙심이라든가 큰 복이라든가 훌륭한 인격 이것 가지고는 윤회을 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윤회을 어떻게 끊느냐 모든 것에 존재의 근혁이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가 없어져야 비로소 마음을 깨치게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훌륭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그 참선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문구에요 이 문구 이 나라는 이 존재 이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은 문화권이니 영어 문화권이고 우리가 옛날에 스님들이 수행하던 그 공부방법은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삼마 또는 시신망이라든가 이목구하니까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영어 문화권 한문 문화권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정신적인 문화권에서 그냥 풀을 하면 이목구라는 말을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제천에서도 왔고 인천에서도 왔고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왔지만 각자 그 올 때 자기 존재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존재라는 것조차도 비결을 한다든가 잠이 들어서 꿈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여러분이 위스테던 세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가 주장에 그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멸되는 것은 나가 아닐텐데요 소멸되기 않는 그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 그리토 그 존재 도한 도한